지난 편에 이어 꼭필보고 요리보고 이번 편에서도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반 치수울에 유간대의 의료기술입니다 저는 이 적ії에 다시 한 번의 주의사회가 좀 했어요 저는 커피 Matthews 예술은 오간대의 의료대는 그리고 случ군의의 의료대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 이 적도로 인연을 뗘러서 이 적도로 인연을 상ход합니다 그리고 직접서 우리의 의료대는 에세상 백발당 Ils Birya Thank you very much. Nice to meet you. Hello everyone I'm Kaud Namoqla Irine Medical Clinical Fisher I'm from Uganda Masakar Regional Referral Hospital I'm here for Dr Li Jongo Fellowship for clinical experts. Kaud Namoqla Irine, Medical Clinical Fisher I'm from Uganda, Masakar Regional Referral Hospital Medical Emergency, as we already talked. 오늘 우리는 유간대에 대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피 이종 연습의 유나영 대리입니다. 김창과정 우간다 연습생들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만나요. 오늘 해주실 요리 뭐죠? 오늘 유간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So, the ingredients we need are what I already mentioned, the chicken, and beef, a good one. Then we need the banana leaves, which are good. Already we have them here. The ones I'm mentioning are here. Oh, sorry. So, these are the tomatoes, good health ones, and then green pepper, onions, carrots, ginger. 그래서 또한 토마토 스테스 그리고 로렉스는 아프리카, 그리고 또한 고춧가루 그리고 그리고 젤리와 계란을 쇼핑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한 토마토의 생활을 만들고 이제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助理 atherine, 이 다른 곳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Your skin will remove the skin, so I need the skin to come off. Some people, when you leave the skin, it irritates, some people don't like the skin. So it's better to remove them in hot water than remove the skin, then you have only... It's like how you have the paste. Irene helped me chop, chop the beef, make it into cubes, and then this chicken is already 그래서 이제 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섞어줍니다. 그리고 끓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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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챠파띠 도우 만드는 중입니다. 저는 챠파띠가 중요한 elites, 이더라구요. 그래서 잘 먹으면 돼요. 이것을 마주하니까, 이 챠파띠는 하려고 잘 먹어요. 그것이 비효있냐고. 잘 먹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줄이 없지요. 정말ellen을 멈추고 싶어요. 하지만 이 아침에 많은 사람이 챠파띠서 먹는 장식이에요. 그릇의 하늘을 하죠. 참치와 잣파띠는 이렇게ensa군요. 와... 나 그거 궁금했어요 첫 파티 슬래시 롤렉스라고 되있더라구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 두 개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차파티는 난처럼 이렇게 번거롭게 생긴 거고 롤렉스는 그 안에 저희 오믈렛처럼 그냥 계란이랑 안에 야채랑 넣어서 말아서 먹는 건데 저희 길거리 음식처럼 그냥 편하게 싸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파를 넣어서 식감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But you need to rest the dough for 15 minutes. Yes. We have not yet finished. We are still there. So our thing is still water. You will use the dough? I don't think. It will not. It will not. It's just to make it consistent. We need to leave. First leave. 대리님 우간다에서 이 루음보랑 차파티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루음보는 조금 특별한 날에 먹는 거여가지고 명절 때나 그럴 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루음보는 조금 초대받았을 때 먹고 차파티랑 롤렉스는 매일 아침 먹었어요. 저희 보건부 앞에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었어요. 우리 이제 루음보는 안에서 루음보는 장비를 볶아서 국물을 먼저 볶아 abort하고 우선 생강을 볶이자 그리고 거랏트, 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바나나리에 넣는다? 룸뽀에 만들어낼? 이것은 룸뽀을 잡고 룸뽀에 만들어져서 이제 모든 재료를 넣은 그리고 이제 룸뽀에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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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잎에 잎에 잎이 들어있어요. 모든 재료들이 잎에 잎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 치킨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 잎은 잎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고메어는 를 삶아집니다. 네. 우리는 두 번이 잘 닿을 것입니다. 우리 국물을 다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천농이 소금을 다닐 수 없이 그릇에 확신을 많이 흡수되어 다음, 그릇이 다닐 수 없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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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파티 도우가 완성됐습니다. 꽃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것 같아요. 이거까지 잘 보이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움이 더 잘 안전했습니다. 이젠 이 도움이 더 잘 안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 맛이 나요. 한국 음식으로 하면 닭볶음탕 같은데 간이 세지 않고 저희는 고춧가루랑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닭볶음탕 느낌도 조금 나요. 저는 고춧가루를 입고 싶어요. 저는 고춧가루를 입고 싶어요. 저는 고춧가루를 입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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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입고 싶어요 고춧가루를 입고 싶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협자와 협ни원한 관과 emerged 우리는... 이곳은 여러분이 행동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달라진 것 같다 insanlar, 제 이름을 하던 것 같다 너머, 나는 이 법을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문의 전통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열과의 safra에 가 seekers 업로드의 작업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삶의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첫째는 기술을 지키고 싶습니다. I've never been in such a weather. We have put on three types of clothes, a jacket, like a jacket. It's been a great experience, the skills, the knowledge I've acquired, the hospital, the Korean culture, mostly especially the Korean language. I'm so thankful for Coffee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Can you share some of the projects that you've experienced in Mataka Resolved for Hospital? 커피 프로젝트에서의 커피 프로젝트에서의 교육을 받았고 직업, 직업, 기업, 기업을 받았고 우리에게 더 건강한 일을 받았고 그들이 수업을 얻었고 생활을 받았고 그들이 계속 일을 받았고 매주 일요일에 일요일에 지금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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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가가고 더욱더 더욱더 더욱 많은 우간다 연세생들 그래서 서울까지 오셔서 이렇게 우간다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코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플리즈!